자 그러면 식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리하겠습니다 식상의 태가와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식상이 아까 정화일주에서 경정화일주에서 다시 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쟁이 일을 벌일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위에서 본업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본업이 뭔지를 모르는 일을 하면 대끼리가 아이가 다 유관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 말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내 손에서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일은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내가 해가 던지고 내가 해가 좀 던지고 내가 해가 던지고 이런 일을 음식점을 해도 전체를 음식을 내가 다 만드는 걸 해야 돼 난 양파만 쓰는 걸 해야 돼 양파만 양파 좀 썰어주고 주인 같지 않은 주인 알지요 장은 바고는 다 하는데 양파 쓰는 아줌마가 안 왔을 때 양파 좀 썰다가 주방에 일하는 아줌마 안 오면 설거지 좀 했다가 테이블에 일하는 아줌마 안 오면 테이블 좀 도왔다가 또 모임 있으면 좀 갔다가 근데 모임 있는데 가서 또 친구들 데리고 우리 가게에 왔다가 이런 건 되겠지요 그래서 혼자서 마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식상이 많이 펼쳐질수록 다양한 사람의 공동자금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 태과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생 살아가면서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팔자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야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이 이 사람 만날 때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남들이 자기를 인지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홉 가지로 볼 수 있다 나의 색깔을 어 그 사람은 진이네 그 사람은 축이네 사네 오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집중 이제 일을 한다고 마음 오면 에너지 집중하라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명략 관화한 표현력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어떤 강력한 그게 없어 그러나 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경쟁이 흐름이 좋으면 남보다 일 작게 하고 재물을 딱 완벽하게 체포합니다 흐름이 좋으면 그러니까 남들같이 행거보다 작게 일하고 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했는데 못 볼 수도 있고 작게 하고도 볼 수도 있다 재물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안 하다 분명하다 관에 대해서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 지금 중간에 적어놓은 인신사의 진술 충미 오는 전부 다가 지지에서 무기토가 들어있는 열어서 나오면 무기토가 올라오는 글자들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면 지지 중에 몇 가지 빼고 다 알고 4, 6, 요 이 세 개 빼고는 이 세 개 빼고는 경쟁한테는 식상으로 다른 청간의 모든 것한테도 육친이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무토를 인성으로 쓴 사람 봐봐라 무기토를 인성으로 쓰는 사람은 공부의 복잡성이 있나 없나 다양성이 있나 없나 아버지가 옛날에 바람 좀 피었겠다 안 피었겠다 옛날로 따지면 왕년에 좀 놀았다 이런 거 앞으로도 논다 틈만 주면 논다 이런 것들이 기본 전개 사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이 아홉 개의 지지가 뭐 내한테만 제대로 광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다 영향을 주나 안 주나 반으로 영향을 주든 제로를 주든 비겁으로 영향을 주든 다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무기토가 조절 작용을 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하고 물어봤나 오행준이의 토니까 아니라 물리적으로 증거를 대야지 명리는 왜 친구가 얼마나 많나 지지 12개 중에 아홉 개가 지 친구라 그러니 조절을 하러 갔을 때 상대가 내를 좀 이해해 주나 안 해 주나 그러니 우리가 조직에서는 허리 중간계층 축구에서는 하프 노조 문제를 할 때는 노사 간의 문제를 갖다 절충하는 정부 쪽에 일을 한다면 여당과 야당을 화합하는 이런 역할에 능수능론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기토가 왜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를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지하고 관계된 게 아홉 개나 글자가 되나 안 되나 일단 친구로서 어깨 높이 할 수 있는 게 아홉 개나 된다고 우리 부모는 엄마는 안 본다 아버지는 안 본다 이럴 수는 있지만 지하고 어떤 식으로든 부딪히고 크로스가 되는 관계가 적어도 아홉 개가 펼쳐져 있으니 무기토를 일컬어서 조절작용의 잇지방 우유부단의 잇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여기서 조절해야 될 것은 예전에 어른들이 남성 위주로 쓰난 글들은 다 제끼라 반대로 보면 된다 여자는 기토여야 된다 기토의 특징이 뭐고 잘 가꾸어진 옥소잖아요 제한된 오도가도 안 하고 땅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리고 남자 새끼들이 이 공부를 만드는 노인 여자는 자기가 찡방하는 여자는 안 움직이고 딱 있고 지가 어디 초대댕기도 요즘으로 본다면 제일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이야기지 남자가 기토여야 돈도 모으고 정신을 차리고 직구석에서는 도움이 되겠지 그런 것들에는 이제 현혹되지 마라 시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조선시대의 이 공부가 또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많은 비중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축적된 게 과거의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인지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